안녕하세요 프렉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한국말을 우리 영어로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만들고 있어? 여러분 이런건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쉽죠? 지금 당신은 뭘 만들고 있는가? 바로 궁예입니다. 바로 합니다.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나요?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영어가 잘 안나오는 이유는 무엇부터 시작할지 모릅니다. 지금 무엇이죠? 그러니까 일단 왓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되는게 잘 안된다는 소리는 그냥 영어에 대한 기초구문 이게 안잡힌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잡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일단 딱 보자마자 왓이 딱 나와야 되고 We are talking about You are doing something right now.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B-I-N-G를 씁니다. 그래서 Are you making?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랑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어느 때 R을 쓰고 어느 때 둘을 쓰는지 몰랐어요. 형용사 필때는 R을 쓰고 그냥 행동동사 필때는 둘을 쓴다. 이해를 했지만 막상 말을 할 땐 이게 안나옵니다. 저랑 함께 계속 연습하니까 이제 조금씩 나와요. 너 지금 뭐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now? 너 내 말 듣고 있어? Are you listening to me?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거 문법 설명은 이해하지만 안나와요 바로바로 계속 연습해야 돼요. 저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프랭크 샘 영어 추천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 계속 가야 돼요. What are you making now? 왜 R가 되는지? 얘가 동사가 아니니까. 일단 닭을 삶을 거야. 여러분 좀 있으면 치킨 데이 무슨 달입니까? 삼계탕 날이 오고 있죠. 여름에 더우면 원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기회에서 우리는 일단은 삼계탕을 만들려면 닭을 삶아야 돼. 그럼 일단 이 일단이 뭐예요? 자동차 아마 기아 1단 2단 이건가요? 누가 그런 개그를 치는가? 아 재미없습니다. 일단이란 말은 우선 우선이잖아 우선 우선은 영어로 first 이렇게 여러분 연습을 해야지만 이런 1단이 바로 나옵니다. 요게 나왔죠? 닭을 삶을 거야. 누가 삶습니까? 이 닭 빡빡빡빡빡빡빡빡 이 닭을 누가 삶을 겁니까? 그렇죠. 내가 삶어야죠. 삶을 예정이다. 좋아요. 이게 여러분 나와야 돼요. I'm going to 여러분 물을 끓일 때 사용하는 기계가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그래서 물을 끓이다 삶다 라는 뜻은 보일 요걸 써야 돼요. 그러면은 뭘 삶아요? 좋습니다. 보일 어 치킨 닭 한 마리를 삶아야 되겠죠. first I'm going to 보일 어 치킨 이렇게 나올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손에 뭐 묻었어? 에이 너 손에 뭐 묻었어? 손 씻고 와? could you wash your hands? 손 씻고 와 이런 말이 빨리빨리 나오대요. 손에 뭐 묻었어? 시작 어렵죠 여러분? 일단 여기 손을 보세요. 손 두 개가 있죠. 이 사람 손에 뭔가가 이렇게 딱 묻어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다, 없다 something exists or not we can use there is or there are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뭘 먼저 쓴다? 뭔가가 있다라는 there is 무언가 무언가 something 이렇게 바꿀 줄 아는 여러분 힘을 계속 길러야 돼요. there is something 어디에? 너의 on your 손이 두 개 묻었으면 hand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문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법적인 개념보다는 문법적인 개념은 저와 함께 기초를 쭉 잡고 기초 영어에서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음이죠. 가서 종이 좀 가져와줄래? 여러분 가져와줄래라는 뜻은 종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종이를 이렇게 누군가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동사 뭘 쓴다? bring 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얘를 이렇게 내가 땡겨오는 건 take를 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bring a take 일단은 이렇게 머릿속에 행동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너 가져와줄래요. 그러면은 가져와줄래? 나에게 약간의 종이를 부탁하는 겁니다. 시작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 정중하게 부탁하니까 could you를 쓰겠습니다. can보다는 could가 훨씬 좋죠. could you 동사 bring 누구한테 me 약간의 종이 some paper please 하면 더 좋죠. 이 의자는 불편해. 여러분 여기 의자가 있어요. 이 의자가 불편하면은 불을 피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 불편한 진실 여러분 우리 서로 알고 있지만 불편합니다. 그럼 불편하다는 거 어떻게 말할까요? uncomfortable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둘과의 관계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make fire 안 되죠. uncomfortable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 소개팅이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서로 처음 만났을 때 불편합니다. 불편한 진실 uncomfortable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 의자 눈에 보이는 딱 이 의자 보이죠? 이 의자 가까이 가리키는 겁니다. 가까운 것을 가리킬 때 this 뭔 걸 가리킬 때 that this chair that chair no that chair or this chair this that that this 정말 중요해요. 이 의자는 불편하다. 불편한 거니까 uncomfortable uncomfortable 여러분 uncomfortable 얘가 형용사니까 비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를 이제는 툭 던져도 튀어나옵니다. 이게 바로 연습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Practicing makes perfect 연습의 힘 정말 중요하죠. 자 여섯 번째 먼저 하세요. 아예 형님 먼저 에이 아우 먼저 먼저 하세요. 우리는 먼저 하다 하다니까 하다 do first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어민들은 생각보다 do first를 안 씁니다. 그냥 문화적 차이예요. 뭘만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세요. 직접 바꿔보시죠. 시작 시작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와 하세요 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영어에 대한 구조가 아직 안 잡히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먼저 하세요. 이 숨어있는 주어를 찾을 줄 알아야지만 영어를 쉽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평소문이지만 영어는 could you 요정도가 나와야지만 여러분 영어에 대한 감이 잡히는 겁니다. 이 원어민들은 하다라는 말 do를 쓰기보다는 뭘 쓴다? go를 더 많이 써요. 참 다르죠? 이게 문화적 차이입니다. Korean we usually think 하다 is do but native speakers they usually use go instead of do 그래서 우리 옛날에 KT 선전 두 두 두 뛰겠어 이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can you could you do 가 아니라 could you go 먼저 first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먼저 하세요? or you can say I will go after you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I will go 를 빼고 after you 라고 답니다. 자 누군가가 여길 들어오려고 해요. after you 그래서 저는 유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여섯 가지 했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난 화장실 가야 해. 물론 여러분 쉽게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I have to go to the bathroom. 얘도 되지만 여러분 새로운 거예요. 갑자기 배가 여러분 배가 아파요. 어 스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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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이크 아 이거 이거 뭡니까 스노우 스네이크 바로 스노우 설 스네이크 사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이어리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you have 다이어리어 what would you say 갑자기 설사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약간 좀 지저분하긴 해요. 화장실에 빨리 가죠. 빨리 그래서 빨리 뛰어간다 라고 해서 run to the toilet 이라고 합니다. 이 toilet 하면은 이런 변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일보러 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우리 좀 점잖게 얘기하시면은 우리 화장실 가면은 이렇게 화장도 꽂히고 손도 씻죠. 그래서 instead of a toilet you can say wash room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toilet 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해야 된다 뛰어가다 toilet 시작 좋아요. 어렵지 않죠? I 해야 된다. I have to 뛰어가다 run to the toilet oh my goodness I have to run to the toilet 이렇게 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그렇다고 막 이 설사라는 표현 정말 중요해요. 이거 어떤 분들은 설사니까 이게 물똥이야. 그래서 물 water 똥 poo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diarrhea 한번 읽어볼게요. 설사 diarrhea 좋아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여기 다이어리가 있죠. 이 다이어리 이게 네 다이어리야? 어? 다이어리야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그런 개그를 치는가? 아 삼종세트입니다. 자 우리 궁예가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궁예가 지금 가야국에서 왔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자 다음에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여러분 저의 개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참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그 프랭크의 개그 아까 제가 삼종개그 했죠? 뭐 궁예가 가야에서 왔다는 설 막 이런 거 참을 수 없어. 옆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stand 라는 동사를 써요. stand 사람을 쓰면 이 사람을 참고 견디다 라는 뜻이에요. I really dislike 프랭크's jokes. I cannot stand his jokes. 그의 개그를 참을 수 없다. 그럼 이거 뭐야?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럼 누구를 참을 수 없는지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사람 you 또는 그냥 그것 it 얘를 꼭 넣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나는 할 수 없다 참다 너를 숨어있는 너를 여러분 꼭 찾아서 돼야 됩니다. 시작 그렇죠. I can't stand you 이게 다 더 이상 더 이상 이라고 쓰면 뒤에다가 any more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자 저기 여러분 지금 피아노 소리가 들리죠? 피아노 소리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고 있네? 그럼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b 플러스 ing 피아노 소리 시작 이게 여러분 빨리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 somebody 이게 생각보다 이 누군가라는 표현이 somebody는 들어봤는데 누군가 이게 잘 안 나와요. 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치고 있는 거니까 is playing 요거요거 뭐를 the piano 이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안 나오는 거예요. somebody is playing the piano who is playing the piano I really like somebody playing the piano 이렇게 여러분 이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가요? 저와 함께 오늘 아홉 가지 문장 한번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게 처음보다 계속 듣고 따라하고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영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 좋아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꾸준히 계속 영어 공부하는 거 그것만이 여러분의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여기 프랭크쌤 영어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한번 재밌게 공부해본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